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1, 2, 3, 4, 5, 6, 6, 7, 8, 9, 10 안녕하세요 화장실 갔다가 오느라 늦었습니다 화장실 갔다가 오느라 늦었습니다 밥 먹고 화장실 갔다 오느라 이빨에 뭐가 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이거 거의 다 깨는데 이거 진짜로 거의 다 깨거든요 이거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됐다 됐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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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여기가 왜 떨어져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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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짜증나지 딴 것부터 깨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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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를 굴려보자 음 음 머리를 잘 굴려보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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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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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되지 이게 이렇게 세워졌다가 다시 이리로 가야 되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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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가 오늘 발렌타인데일의 선물이야 얘를 어떻게 들어올리냐 이렇게 해야되나 골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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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집사2장 남자 집사2장 뭐야 인테그레이트.. 이게 뭔 뜻이야? 저 중학교 밖에 안.. 저 중학교 밖에 안 나왔는데? 이 단어는 많이 봤는데? 이건 뭔 뜻이야? 인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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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렌타인데이에 오빠랑 술 한잔 하고 싶어요 물결표 오빠 어떻게 생각해요? 통합.. 흠흠.. 흠흠.. 하피 발렌타인즈 데이 누가 이렇게 다이나를 좋아해? 누구야? 다하나 미드인가? 탑인가? 새록되이다.. 흠흠.. 흠..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오.. 뭐야 이거? 오.. 뭐야? 최신 기술이다.. 최신 기술.. 최신 기술이다.. 최신 기술.. 흠흠.. 흠.. 안화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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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앗 앗 앗 아시쑤 음 흠 앗 이분 마나가 많으시네 Q 쓰면서 장막이 왜 안 쏟으냐고 어이없네 언니야 템을 3단감 아닌데 음 제발 오케이 안 놓쳤다 안 맞았네 미안 그만해줄래 오호호 뭐야 퀴를 휘어서 썼네 고즈다 자이나 퀴를 휘어서 쓴다고? 안 좋지 롱 아 내 데프 아 개 손해잖아 이러면 아 나 데프 먹어야 광저타인데 안 좋은데 안 좋은데 3대로요 음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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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음흠 굴리메 West residents 음흠 음흠 아랫 음흠 장마 없어서 사려야겠다 뭐야 놓쳤어 바텀이네 리신 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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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봐 오 씨 잘 쓰네 형 에어본을 하나라도 맞춰주지 그랬어 오케이 리신 높을 이득이죠 안 써? 아까 썼나? 아까 썼잖아 내 칼리스타가 아까 썼잖아 내 칼리스타가 아 진짜 왜그런데 여기있나? 슬로는 묻었는데 멀리 가지 못한다 슬로는 묻었는데 아 뭐야 뭐야 아니 이게 죽인다고? 내 생각에는 형 왼쪽으로 뺏으면 살았는데 왜 왜 유빈서 포타브 소셉 한번 맞고 살 수 있었는데 아이 템이 안뜨잖아 이거 오 잘해 우리 팀 아 이거 가야겠다 죽어라, 제포 죽어라, 제포 나이스 아, 왜 또 리븐인데 이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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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쓸거야, 그랬다 아, 여섯 쓰면 돼, 죽을 거야 왜 안 빼 그러다 죽어 이거 거래 안 됐다 님들 보셨죠? 딘 쓰면은 야 죽어 딘 쓰면은 아, 진짜 쓰레쉬 에바지 라칸인가 아, 라칸이구나 나 나 진짜 쓰레쉬 에바지 아 진짜 너무하네 나이스 아싸 스태틱 이거 그냥 버스 타면 되겠는데 이 게임은 스태틱 진짜 오랜만이다 야수 스태틱 음 음 음 정글러로 잔향 아 뭐야 앗 앗 아 점화 있었구나 흠 건방진데 다음에 죽여진다 너무 건방진데 너무 건방진데 근데 제가 죽인다고는 안 했어요 이 팀이 죽여지는거지 얘가 제일 건방져 이거 포탑 칠라 해 이 팀 아니야 아 까비 아 까비 이미 어어소 자 우리 팀은 믿고 커밍할게 우리 팀은 믿을게 아 나 죽는다 얘들아 까지 풀 뭐야 아 막을 뻔 아싸 어시스트 너무 맛있고 끊었어 아이 뭐야 안타졌어 죽여줘 큐 아니 큐는 쓰고 죽어야지 큐 안 쓴 스토블 불러간다 아이고 트리프트 까비 뭐야 저 이즈 여기서 이즈가 죽네 아 못 뽑았어 아 아쉽다 나 뭐 거의 응원단장인데 아 아 아 아 뭐야 야수 왜이렇게 잼지가 세 이거 뭔일 야 세졌구나 음 음 읍 강해졌구나 야수 아이고 아 내 제와드 아 신선한 제와드인데 아 짜증나 너무 건망대 봐 미안 왜 이렇게 세 치와드 더 많이 산다 흠 끌 끌 흠 흠 흠 우리팀 왜 이렇게 와드가 없냐? 좀 가봐 탱커들 내가 가야돼? 아이씨 말 탱크 먹어 그냥 싸지마봐 아우 이즈군 새거 봐 음 어? 솔깃한데? 응원단장 야도 아 뭐야 왜 죽어 나이스 자 이제 리븐이 여기 있네 이즈 죽이려고 했네 까비 뭐야 부시 했었다고? 건방짐의 극치인데 이거는? 이 녀석 내가 누군지 잊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 힘줘 궁까지 쓰고 있네 나한테 응 안 돼 안 돼 2 대 3 이겼네 다 잡았네 아싸 미드 가야지 덤비든가 아 캐리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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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리온은 이겼어 괜찮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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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네 아 으 으 아 으 으 으 루 땡긴 후에 루 땡긴 후에 루 땡긴 후에 어디서 루 땡겨 아닌데? 여다 꼽으면 안되는데? 나무에다 꼽아야되는데? 나무에다 꼽아야되는데? 잘 있어 보이는 게 없냐? 탈론이네? 아, 얘를 여기까지 끌어올 수 있으면 좋은데 탈론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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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싶으면 연락해 탈론 장인인가봐 여기는 퀸 장인이네? 우리 팀 숙년도는 왜 4천.. 4천 대 뭐야? 마이장인 마이장인 아이언티어는 진짜 얼마나 얻을까 아이언티어는 도대체 아이언티어는 도대체 아이언티어는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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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라칸은 아이언 가겠네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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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쓸게 눈 안써 어 눈 안써 어 눈 클린드 안죽어 죽는다고? 죽는다고? 아싸 암흑의 인장 안나오죠 제발 라인 운빨 내가 이겼다 나이스 이게 롤이지 우리 민현이 더 약해서 다행이야 아싸 아싸 두마리 더 이게 롤이지 두마리 아 공성 너무 느려 어 아 은파쓰지 뭐지 뭔데 뭐냐고 이거 어 이득이야? 음 음 으흥 으흥 아싸 라인 프리징 아싸 라인 프리징 살아야겠다 미드 티하면 뭔데 제발 죽지마 그렇지 아 맞았다 오케이 많이 때렸고 왜 이리 오죠 뭐야 한 대 더 때렸으면 잡았겠는데 미치기를 안써? 아 퀸 6인데 음 음 아 크라우스 오면 죽어야지 아 똥챔이야 이거 진짜로 빈현이 안 죽어 아 고데기 상대 왜 이렇게 로빙 가는 게 많아 뭔데, 노력 세다 흠, 아 이거 피했으면 잡았는데 죽여줘 음, 은파를 썼구나 이 형 아쉽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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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힣 진짜 너무하네 피지스틱 한 다섯번째 온 것 같은데 음 내가 이거 뭐 다섯라인 담아야겠구만 하도 미아평을 안죽어주니 어쩔 수 없구만 난 이렇게 열심히 찍어주는데 난 이렇게나 열심히 찍어주는데 네 나 혼자 다 보면서 해야지 뭐 킹비도 왔네 뭐하냐 빨리 나와라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최대한 치면 안될까? 안된다네 안방진 녀석들 내가 미대만 있는줄 알았나? 탈리아야 탈런인데 오케이 나쁘지 않아 날아오고 싶지 음 잡자 건방지다 너 클로 찾지 말고 블렌드 쪽으로 사야지 헷 엑 렛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뭐야 아니 얘네 여기 와드도 안 지우고 포탑을 찼단 말이야? 저 와드도 안 받은 거야 설마? 아 믿을 건 나밖에 없다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 너무 팀을 믿고 했다 퀴 써줘 아 탈론 패시 왜 묻어 뭐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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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티어가 많이 났나 보다 다 너무 못하는데? 전 시즌 다이아 정도? 이 정도면? 이 개인데 그럼? 아 안나가 왜? 이겼어요 이거 다이아 면 우리 팀 플레이가 좀 굉장히 시신경에 안좋긴 한데 흠 내가 할 것만 해야겠다 흠 이길게요 이거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è 어 이게 죽는다고? 저게 안 죽는다고? 이게 죽는다고 아니라? 왜 이렇게 약하냐 휴 눈을 보호했다 아 아 아 아 내 눈 아 너무 대충했어 게임 이거 테프 타는건 뭔데? 테프 왜 타는건데 이거 활은 안갔어 왜그래 아 이겨야겠어 이거 아 이거 지면 너무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 아니 만약 er 우와 하 어 이주 아 이주 이 팀 굉장히 급하네 마음이 왜 그라가스도 안 잡고 먹은다고? 잡아줘 이득이야 이럴요 이런 손인데? 빌라딘은 뭐네? 와 내 눈 오 마이 아이씨 아니 이런 애들한테 지면 좀 그렇잖아 빨리 쫓아가야겠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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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씨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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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에 오니까 왕가 아아아아 뭐야 거의 그 저번에 우르프 아트록스급인데 이거지 제가 이긴다 했죠? 너 볼 줄 알았어 너 마공점 있는 거 내가 딱 알았지 자신있냐? 자신있냐고 난 자신 없어 자신있냐고 산업고 신격 트럭 선ve 아 종아가 빨리 떠야 되는데 탈런한테 원 passion나는데 저런 개싸움 좋아하면 우리도 개싸움으로 맞받아 쳐야되요 지들이 아니면 센줄 알아 음징 해줘야되 이거 영하까지 샀어? 안되겠네 아 맞았으면 잡았대 나인 안먹는다 무조건 싸운다 낙하니 이니시 해줄거야 걱정마 아니 이니시 이 캐릭터 할 수 있는게 없어 아니 이니시가 그렇게 많았는데 이니시를 젖대겄다고? 괜찮아 이길 수 있어 리신 지금이라도 정신차려고 방퇴가자 게임 이겼어 응 음. 음. 또 던지지만 않으면 이긴다니까요. 어차피 적 팀이 던질 거기 때문에 적 팀이 무조건 던집니다. 특히 저 그라가스 수상해 약간. 던질 것 같아. 지금 그라가스가 많이 수상하거든요. 퀸이 던졌네. 음. 이번엔 카이사야? 근데 귀신 같지 않아요 이거? 던지다 하니까 진짜 던지는 거. 한 명까지. 뭐지? 적 팀의 특성을 잘 알아야 돼요. 던질 수밖에 없어 이거는 과학적으로. 던질 수 있어. 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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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내가 던지면 누군가는 적팀이 또 던진다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안심하는 거예요 이건 그라하스가 캐리 해주겠지 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죽어줌으로써 자기 잘하는 줄 알아 잘하네 플라스토프 아 탈런 나 죽이러 온다 아 너무 늦게 폈어 모빌이야? 이거면 더 있지 바람룡도 있어? 바람룡도 있네 생각보다 빨리 왔네 오케이 보트 나이스 상대 보트 나이스 흠 이거 진짜 이거 그냥 뭐지 이상한 실수만 안하면 그냥 이겨요 이겨있어 이런 거 이런 거 하지마 이런 거 어 죽었다 죽었다 롤은 KDA가 다가 아닙니다 아니면 돼 아니 끝내면 되는데 바로 가자 티를 해줘야겠다 혹시 모르니까 아 아 이러면 영양 괜히 먹었는데 R랩이다 R랩이다 데켓만 떠봐 진짜 다 죽는다 이번에 퀸이 나 죽이러 온데 자 근데 퀸은 이길 것 같거든요 탈런은 못 이겨도 퀸집 어딘가 대기하고 있을 것 같아 퀸이랑 탈런이랑 지금 합심해가지고 나 죽이러 올 것 같아 이거 기념만 믿는다 지금 퀸 어디서 막 날아다니고 있을 건데 이거 뭐하고 있냐 퀸 원래 퀸이 가만히 있는 챔피언 아니거든요 지금 막 여기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을 거거든요 아니 안 돼 오 반응 빠른데 프로, 프로, 프로인 것 같은데 프로네 가이다 킷 칸이 산다 끝 노궁이라 다행이다 다 죽는 거야 이제 블라디라 플라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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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 지금 다 죽는 거야 이제 플라디라 플라디라 나한테 다 죽는거야 이거 절대 안된다 한타 진짜 한타 지면은 제가 책임질게요 왜 치고 왔냐 왜 아 안 죽었는데 나 이긴거 같은데 어! 블라디! 죽었다 졌다 아니 이거 왜 퀸을 못잡아 근데? 이해가 안가는데 책임지고 제가 다음판 캐리 하겠습니다 흠 흠 흠 흠 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응 ㅋㅋ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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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ㄱ 던진보존의 법칙 오졌다 아 이거 어떻게 깨지 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건가 안됩니다 다른 타임 데리려고 특별한 거 없어요 지났어요 그리고 지났어요 지났어요 와우 이거를 이렇게 해볼까? 음 음 와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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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추 안합니다 된다 올라간다 됐어 이 정도야 이 정도면 깬거야 까 어.. 아 얘가 스읍 자꾸 일로 올라가네? 일로 올라가야 되네 잠깐만 못 깨는데 어차피 이렇게 하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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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읽은 책 중에 가장 감명 깊은 책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 아.. 어렵다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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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치 Jessie 네. 어렵다, 어려워. 이렇게 다들, 뭐야, 낮아 숙련도가. 다 초보자들밖에 없네. 뭐야, 나 왜 마우스 파란색이야? 어, 풀렸다. 나 설마 저판에 안 좋은 거 많이 봐서 눈이 안 좋아졌나? 뭐야, 씨. 왜 저래 하여 하여 나 믿어요 당신이 참 변화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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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와서 물이 안 나요? 뭐야 평타 안 나갔어 근접 한테 어이없네 장막 꺼져 까비 장막이 아니라 기류 제발 먹어줘 오케이 기분 좋아졌어 기도 메타 어디가 어이없네 진짜 얘 아 아 저거 박아봤으면 잡는데 들어서 집간다 오 뭐야 이 지금 검멋이 좀 살아있네 나의 미터 나의 미터 몹시야 나 속아야 돼 나의 미터 얘들아 한 명만 죽어 그래 레오나만 죽었으면 됐어 더이상 죽지마 드럽게 안됐네 아니 아니 왜 2킬이야 야소 도대체가 너무 슬퍼 이거 이러면 도대체 아 2킬 2초인데 아쉬워라 안돼 잘 가고 플래치 썼다고? 어 아 이거 안맞네 뭐야 렉 렉 뭐야 까비 흠 흠 빨리 줘봐 딴가야 돼 살거지? 어 집 안 끝났네? 착하네 음 음 여기가... 아니 나 이거... 모르겠다 나이스 나이스 포탑방패 몇개야 나이스 포탑방패 사슬 쓰는줄 알았네 나이스 포탑방패 건방지구만 나이스 나이스 이번판도 응원단장 각인데 아 흐흐흐 재밌는친구네 흐흐흐 아 뭐야 후방줬어 아 기분 나쁜데 흐흐흐 아 밝게 눈 돌아갔다 저형 큰일났다 이거 아무도 막을 수 없어 아 이거 아니구나 흠 흠 오 그라궁 우리가 먹자 땡큐 뭐야 리셋시켰어? 아니 판 다 깔아줬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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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저 아니 아 안 돼 아니 민현이 갑자기 왜 이렇게 세졌어 아 아 아 아 아 아니 미리 갱 좀 이거 짱나네 아 죽었잖아 이거 으 아니 여기 타깬가서 자꾸 퓨라 죽여 이거 이게 뭣이 중한지 모르는데 그라하스 그 밑에 리진 있어 아 아 아 아 아 이거 또 서렌 누가 했어 얘는 아 이걸 또 피오라 탓을 하네 지가만트 해놓고 와 누구야 이거 너무 심하잖아 정글 바뀌었어 이미 적진 쓰레기 시켰어 이거 아 잡긴 했다 정글이 안 온다는데 어쩔 수 없지 이거 뭐 탑 잡아줘 안 돼 뒤에 리신이야 여기 있네 일로 가야지 아니 뭐야 왜 죽어 거기 아 피했잖아 안녕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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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안죽을거지? 와 진짜 너무한데? 되겠냐? 안쓴다고? 아싸 천원 천원 나이스 잡자 이거 왜 까부냐 왜 까부냐 흠흠 이렇게 센네 근데 생각보다 세서 놀랐는데 아굴이 당했습니다 아굴이 당했습니다 좀 빨리 먹자 뭐야 저 움직임 심상치 않은데 연하 구웅 없네 집중 가자 아 한방이네 얘들아 그냥 먹을게 폭딜할게 폭딜했어 얘들아 뭐야 이 야수호는 잘 들어가고 다음 너야 다음 너야 아니 왜 이렇게 잘 맞춰 바탕이 잘하네 이거 이거 왔냐 이거 왔냐고요 뭐야 갑자기 쏘레나네 아 이럴줄 알았으면 잡았지 그냥 자꾸 죽었지 전판 리신이었구나 그라가스 어쩐지 어쩐지 캐리 기념으로 빨리 폴리브리트 깨고 손절할게요 뭐야 하트 내 개와 함께 웃는 얼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얘를 여기로 어떻게 올리냐 노플을 써야되나 노플을 써야되나 약간 캠퍼스 컴퍼스인가 컴퍼스 하듯이 빙글빙글 돌리면 될 것 같은데 러프로 쏙 러프로 고구를 써야되나 다짐 Cathi 압der 탁 빨리 다짐 다짐 마이콜 다짐 다짐 마이콜 다짐 다짐 아.. 할만 안 난다 공부 좀 열심히 할꺼야 이거 학창시절 때 제가 속시간에 잠을 많이 가가지고 못 깨내요 어.. 아.. 오오오..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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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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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뭘 찍어야 되냐, 도대체. 그래도 비열한 한방이겠지? 아닌가? 아닌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이미 이겼습니다. 이미 이겼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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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가드 리신 레드 들어와있죠? 무조건이죠? 쓰레쉬네 어허 너무 뻔해 이거 리신 레드 먹으면 뭐여? 난 자꾸 먹을건데 이미 그냥 제가 머리 위에 있어요 카소스는 레드가 필요 없다는 거 원질도 필요없어 카소스 어쩌니까 이렇게 다 하면 돼 음 게임가? 왜 이렇게 세 아 야 심지어 보인 것 같아 아 이게 줘야겠네 아 지켰다 뭐지 왜 안먹이는지? 라이브 아닌데 나의 주민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까비 아니 뭐 미드가 그냥 저기 죽음의 죽음의 땅인가봐 저기 가면 다 죽어 그냥 우리 팀이 아싸 쏘자 죽음의 땅인가봐 죽어라 까비 뭔데 말았당 까만 방패 여기 없어 쓴건가 와우 까만 방패에서 홈 안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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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빼다 먹으러 오냐 음 이새한테 다 죽을까 보인다 아 아닙니다 이새 어떤 ces 으 으 으 으 음 누가 펄을 주면 이긴다 했는데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맨타이 몇명 살리는거냐 도대체 전멸 쓰고 죽기 흠 재밌네 원대 필요없어 카사스 완교한다 어 한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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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도 안먹어 한입만 한입만 상상 응 으메 한입만 안 돼 그러게 카사 궁을 왜 뺏어서 갈게 얘들아 안녕 뭐가 이렇게 날라오냐 왜 이렇게 많이 날라오냐 아 궁쿨 아쉬워 써볼까 근데? 뭔가 써보고 싶어 안 좋을 것 같은데 아래 빨개 있을 것 같은데 꽝이네 다 무등했는데 이거 끄네 미안해 마너가 없어 불씨 안 먹어 궁으로 먹는 것 좀 아 루샨 궁 없어서 죽는 거다 이거 죽으면 아니네 아 루샨 궁극기 흠 점검만 털리지 말자 우리 지금 왜 1분에 1명씩 죽는 거지? 이 게임 평균적으로 4 대 5 게임인데 그냥? 한 명은 언제나 누군가 한 명은 평균적으로 죽어 있어 이거 5 대 5를 하는 시간보다 4 대 5를 하는 시간이 더 많아 아 루샨 궁극기 템 저렇게 와도 돼 근데 관료한테 안 좋구나? 네 음 오, 멋있네 아싸, 데프 안 돼, 내 블루 안 돼, 내 블루, 안 돼 여기에서 나와, 갈려고 오 얘들아, 아직 20분도 안 됐어 이거 잡아 아, 나 플스기 아까운데 앗 와, 모르잖아 잘 먹네, 모르거나 뭐야, 서렌 당했다 아, 왕교하고 있었는데, 아 아 진짜 정글차이 오, 이거 오졌는데 아 정글질량 보세요 잘 얘기했잖아요 잘 얘기했잖아요 아, 왜 이렇게 할게 없지? 폴리 브릿지에 손이 안가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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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만들어 보자 끄 아 아 잠깐만 이렇게 만들면은 안되고 어... 뭐야 이거 어떻게 가야돼? 감사합니다 이거 그 첫판, 첫판 깨뜨처럼 하면 되나? 첫판 옥토북 깨뜨라 일단 D가 먼저 가야돼 D가 먼저 가야되는건 맞아 A를 여기로 떨어뜨리면 안되나? 자, 다음 시기까지 universidad 박영상 러시기 러시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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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 뒤온가봐. 물으면 사야지. 끌어봐. 끌어봐. 때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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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차. 미니언. 미니언들이 상승되었습니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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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꿀맛 꿀맛 아 이 치룡의 창 이거 거슬린다 빨리 팔아야겠다 너무 거슬려 이거 안돼 우리 탑 이 형 만나서 나 이긴 적이 없는 것 같애 오늘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 형 있으면은 좀 다지긴 했거든요 병기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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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야 돼 흠 흠 마나 없으니까 마나 보석을 사야겠군 흠 좋아 두 마리밖에 안 묻혔어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이거 먹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흠 흠 흠 흠 뭐야 어디갔어 이거? 내가 터쳤나? 내가 터치지? 어이쿠 잘 뺐다 나이스 우리팀 이러면 내가 좋지 까비 이딧같은데? 너프해 거의 야속 미러전인줄 알았어 이거 왜 안맞아? 아 아 이거 맞췄으면 잡았대 아니 눈물견 희생이었다 방금 수라카이 눈물견 희생 잘봤습니다 너무한거 아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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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쏘고 가는데 자꾸 죽어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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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또 빼자 얘들아 와 나 믿고 있었다고 진짜로 변기형 아니 난 진짜 믿고 있었어 빨리 포탑 방패 없어진다 난 진짜 믿고 있었어 형 아 왜 박았어 쭉 빼지 역시 캐넹궁 좋구만 근데 리싱 궁 빠졌죠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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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또 보여줘 또 보여준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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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리 팀 드디어 팀이 잘 해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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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이 잘한다 감동 팀이 너무 잘해 팀이 너무 잘한다 응 어이 아 존야 갈까? 존야가 더 당기는데 야소는 오데스 부츠다 큰일 났다 아 포타 왜이렇게 작게 존야을 먹었네 이 형 지금 돈 많을텐데 집 안 가나? 집 안가 형 집 안가냐고 형 오 예측샷 예측샷을 하네 이제 형은 나 맞추려면 한참 멀었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똑같은 거 뺏었네 아 그냥 써버리래 아 아 아 아 블리치 궁이라도 들고 있을걸 진짜 너무 아쉽다 블리치 무시했다가 궁도 못 썼네 아 아 아 아 아 아 못 잡아 영원히 아 뭐야 왜 까부러 얘 영원히 못 잡는데 영원히 따라가네 흠 흠 전정 뭐야 등장 엄만하네 전정 한번 죽였다고 1억이 있어? 아 나 죽어가지고 게임 지겠네 천원이야 왜 나 자켓밖에 안 했는데 너무 잘해도 문제야 흠 흠 흠 흠 흠 흠 이런 짓을 한두 번 해보는 줄 아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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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현상금 시스템 너무 불공평해 나 언제나 죽으면 600원이야 최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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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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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끌을렸어야 했는데 까비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게임 치고 아냐 이 게임 아! 얼굴이 안 됐어 어? 아 이 형들 왜 나 없이 싸우는 걸 왜 이렇게 좋아해 이 형들 이 형은 왜 이렇게 이거밖에 없다 아니 끝났잖아 이게 뭐야 오늘 맞게임인데 아 진짜 뭐냐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